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광복비학교 기계공학과에 편입한 김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휘는 일단 학원에서 나눠준 MVP 노란 책을 가지고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표제어와 그 옆에 있는 동의어까지 싹 다 외울 정도로 책 한 권만 계속 죽어라 팠습니다. 어휘는 단어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편입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어휘와 같이 상반기에 기본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정답이 아닌 나머지 보기가 왜 정답이 안 되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공부를 하여서 문법 이론들을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독해는 글을 입체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입체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독해 공부를 하실 때 글의 주제,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셔서 공부하시면 하반기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편입 수학은 반복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나눠주는 교재랑 교수님이 따로 주시는 프린트를 시험 전까지 최소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저는 수학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품으로써 개념을 다시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공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면접 비중이 40%로 적지 않은 비중이고 그 중에서 특히 전공 면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 전날까지 시간을 쪼개서 전공 공부를 하였고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 공국대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뿐만 아니라 이전에 배운 내용들을 기출 문제를 통하여 한 번 더 개념을 잡고 공부하였습니다. 9월부터 파이널까지는 한 9대 1 정도로 수학 공부를 영어 공부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여우 공부는 이제 학교마다 기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감을 유지하는 데만 그쳤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수학 공부를 했는데 기출 문제를 통하여 이전에 배운 개념들을 계속 복습하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수학 진도가 다 끝난 뒤에는 전년도 학교별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편입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편입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자신에게 좋은 말들을 계속 해주면서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가 11월 말쯤에서 12월 초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파이널 모의고사 점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공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제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내왔던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스스로에게 좋은 말들을 계속 해줌으로써 멘탈 유지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 네임밸류나 경쟁률과 상관없이 모두 기계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에 다니던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기계공학계였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건국대의 기계공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김영학원에서 추천하고 싶은 시스템은 달마다 보는 모의고사입니다. 달마다 보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이 한 달 동안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실전관계를 키우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담임 선생님들의 학생들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정례 시간에 앞으로의 일정이나 좋은 말씀들을 계속 해주심으로써 학생들의 멘탈을 관리해준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편입은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과연 내가 한다고 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버티고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나중에 정말 큰 결과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편입이 살면서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입에 합격하게 되면 좋은 대학의 간판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얻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간절하다면 또 그 간절한 만큼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나중에 분명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제가 편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 부모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맨날 우울한 상태로 전화를 해도 짜증내지 않고 잘 받아줬던 제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지금은 학원 본부장이 되신 김한상 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학원에 있을 때 원장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살신성인하는 모습과 수업이 끝나고 종례 시간마다 저희에게 해주셨던 무수한 말들 그 덕분에 멘탈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형팸님 화이팅!